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다리 씁니다. 오늘 문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미션은 뒤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하지만 미션 아닌 문장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친구가 먼저 사과. 여러분들의 사과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나는 원해. 원해요. 투 동사하길 원한다. 좋습니다. 원트 뒤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근데 투 유하길 원한다. 이거 뭐니 너? 너 뭐니? 나는 원한다. 투 동사하길. 매칭을 시켜보세요. 지금 나니까. 나는 원한다. 투 사과하길. 그렇죠. 동사가 빠져 있네. 투 사과하다. 근데 이 투는 뭐고 이 투는 뭘까? 일단 제가 한번 사과하다 해볼게요. 오케이. I want to sorry. 지금. I want to sorry to you. 지금 그림 큰 그림. 빅픽쳐는 굉장히 잘 잡았는데. 네. 자 지금 사과하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나요? 아마 그 sorry라고 어? 그 틀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 중에 아 이거 전화했었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미안해 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 sorry라는 게 미안한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I'm sorry 이렇게 하면 돼요. I'm sorry.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sorry는 사과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미안한 이라는 상태를 강조하는 형용사입니다. so you cannot use this one. alright? so 사과하다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A로 시작해요. 사실 알죠. 아팔로자이즈인데 스펠링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네. 비슷하게만 해도. 제가 인정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딱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보통 한 3회 이상 반복되면 고쳐지기 시작해. 근데 이번이 한 2회에서 3회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아직 남았네. 아직 남았네. 나에겐 몇 번의 실수의 기회가 남았네. You're pretty close actually. 오케이. 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자 볼게요. I want to apply to dryz. Yes. Dryz. 자 아까 전에는 우리 Z하고 G를 돌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느낌. Zize. Apolozize. 근데 그게 좀 더 나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도 스펠링 비슷하게 맞았어요. 다행이에요. A로 시작한다고 할 때 혹시 희경 씨 또 사과니까 또 애플 뭐 이런 거 할까봐. 설마. 아 또 요거는 맞았다고 지금. 너무한다. 네. 자 Apolozize. 우리 사과다라는 동사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세를 좀 제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P, O에다 강세 하나 찍을게요. O에 강세가 가면요. 한 80%, 90% 정도는 입모양이 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polozize. Apolozize. Apolozize 자체에 누구에게라는 뜻이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라는 걸 뭘 붙여줘야 될까요? To. 그렇죠. Very nice. 우리가 Apolozize 뒤에 to를 빼먹는 경우가 엄청 많은 실수거든요. Trust me. 진짜로. 그래서 to를 넣어서 누구에게 사과하다.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입영작을 해볼게요. 명령어로 써서 Apolozize 문장을 시작해서 여자분, 숙녀분이라고 할 때 우리 어떤 단어 있어요? 숙녀. Lady. Lady. So, 이 숙녀분께 사과드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Apolozize to her. 그렇죠. To her. Lady. Lady 얘기해 놓고 뭐야. Apolozize to this lady.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는 I want to. 원한다는 것까지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의 딸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apologize to your daughter. 그렇죠. Very nice. 중요한 거. To를 넣어서 to your daughter. Don't forget, please. It's a very common mistake. To를 빼먹는 실수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to를 보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I see. I see now.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P.O.의 강세 주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Apolozize to this lady. Apolozize to this lady. 나는 이번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I want to apologize to your daughter. I want to apologize to your daughter. Your daughter. 자, 그리고 우리가 사과하다라는 걸 안 김에 명사로 사과라는 명사형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애플 쓸 뻔했어요. 안돼, 안돼. 지금 제가 경계하고 있었어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최대한 제가 응용을 해볼게요. Apolozization. 약간은 션으로 끝나면 약간 명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오늘 뭔가 있어 보이고 싶구나. 왕총우 영어에 약간 지금 이게 몇 년째인가. 약간 션 붙으면 명사거든. 저기 션이 붙는다고 무조건 명사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맞다 하더라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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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는. 선생님. 저 혼내주세요. 탁. 자, 이거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Apolozization. Apolozization. 아, 이게 제이 션이 아니고.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중간에 끊기면 돼요. Apolozization. G.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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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인데? 아니야. E. E. Y 셔트를 오늘 입어야 되나? Y 셔트를. Y 셔트를. 네, 맞습니다. A, P, O, L, O, G, 그냥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G 뒤에 바로 Y를 붙여서 Apolozization라고 하는 것이 사과라는 명사입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Apolozization. Apolozization.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써본 기억이 있어요. 직접 써보고 많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세주면서 한 번 해볼게요. Apoloz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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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명사형을 가르쳐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Oh my God처럼 거의 굳어져서 외워서 많이 나오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 사과 받아들일게. 이런 표현. 혹은 나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polozize. Accepted. 이거는 완전 풀 문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추격된 표현인데요. 사과가 받아진, 받아들여진, 혹은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이라고 해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관용적으로 많이 쓰니까 아예 세트로 외워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밑에 사과를 받아들일게 이렇게도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I apologize to you 했을 때 Apolozize accepted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풀 문장으로 하면 I will accept your apology 이렇게 하면 되지만 보통 이렇게 관용적으로 줄여서. Apolozize accepted.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 apologize to you. 그러면 화났어. 그럼 두 번째 Apolozize, Apolozize not accepted. 그렇죠. Very, very nice.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축약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암기 추천이에요. 같이 한 번 해볼게요. Apolozize accepted. Apolozize accepted. 약간 화난 느낌 Apolozize not accepted. Apolozize not accepted.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apologize to you. I want to apologize to you. Very nice to를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그게 내 실수였어. 그게 내 실수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원래 사실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게 진정 멋있어요, 사실. 정말 정말 정말. 그리고 늘 사과를 받아버릇한 사람은 이게 안 된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거 진리인 것 같아. 진짜 진리예요. 맞아 맞아. 내 실수야. It's my 실수. I'm my 실수. I'm my mistake. Okay let's see. Uh huh. Steak? 저기요. Are you hungry? 아 잠깐만. 저기요. 어 잠깐만. 어머 왜 이렇게 헷갈려? Miss. Take. 뭐지? 저기 이거는 한자 아닌가요? 이건 큰 대자. 이건 지울 수 있으면 좋겠네. 여기 삐져나온 거 지우면 사실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초로 영어와 한자가 결합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예요 여러분. 미스테. 큰 스테이크 먹고 싶지 지금. 느낌이. 혹시 덩어리 표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 방금 순간. 응. 느낌 온 거 있어요? 내 머리한테 너무 고마워. 뭐요? 지금 내 머리한테 너무 고마워. appreciate 하나요? 너무 고마워. 그냥 쓱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덩어리의 힘이에요. 덩어리의 힘. 이거를 같이 알고 있으면. 맞아요. 하나가 없어져도 느낌이 올 수 있어요. Very very nice. Make a mistake라고 해야 실수하다라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마치 동사인 것처럼.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과거형. Make의 과거는 뭐예요? Made. 그렇죠. 만약에 실수했다라고 하면 I made a mistake. 이렇게 해서 과거형도 당연히 여러분 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수라고 하는 건 아이고 실수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쓰지만 형 씨 우리 전에 썼던 약간 헷갈렸던 잘못은 뭐죠? 잘못. It's my fault. Very very nice. 나까지 나왔어. 잠시만요. 제가 오늘 느낌 느낌. 왜 이러지? 오케이. F-A-U-L-T. 좋습니다. Fault라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 두 개는 여러분 한국어로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가 실수를 한 것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 are two different words, right? So,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내 실수라고 하면서 It's my mistake. Oh, it's my mistake. 그건 나의 실수야라고 먼저 사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거기다 대고 그래, 그런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미션을 이렇게 따뜻하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약간 괜찮아, 이런 느낌 돈 신경 어바우렛 돈 신경 쓰다 어바우렛 맞아요. 동사어로 확실해요. 돈 신경 쓰다 어바우렛 신경 쓰다 내가 배운 적이 있나요? 있나요? 이거는 의역이 된 거고요. 제가 직역을 드리면 할 수 있겠어요? 직역으로 직역으로? 직역 전문이죠. 직역,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돈 워리 어바우렛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역이 좋을 때가 있지만요. 직역이 좋을 때도 있어요. 특히 영작을 하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옮겨볼 때는 직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자, worry라는 걸 쓰게 됐는데 오픈해서 볼게요. Don't worry There you go. Worry 자체는 우리가 걱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걱정하지 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의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상하게 한국어에서는 그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기보다는 그걸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대해서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렇죠? 네. 그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에 대해서라고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걱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bout이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worry about something 해야 그게 사람이든 무슨 뭐든 간에 걱정하다 가 되고요. 그건 일단 따로 잠깐 접어둘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희경 씨 동사 원형 앞에 don't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동사 하지 마 동사 하지 마 그쵸?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로 입영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동사 하지 마 자, 이거 해볼게요. 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me 저기 혹시 물건이세요? don't worry about me don't worry about me 긴장하지 마 긴장하다? 넓어스? don't 말로 했으면 차라리 나설뻔했는데 직접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 내가 왜 그랬을까? 넓어스는 형용사니까 우리 비동사의 원형 그럼 don't be nervous 그렇죠. 비동사의 원형은 여러분의 be입니다. be예요 don't be nervous 오케이 don't be nervous인데 nervous 영어로 뭐야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네 지금 잘한다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 여기 어머니 우리 창원에서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하시고 역시 알았어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 강릉 어머니도 너무 잘하셨고 아니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을 다 이렇게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안되겠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오오오오오 오 우리 진주 어머니도 잘하시네 넓어? 넓어요 되게 넓 넓 넓 넓 넓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 얘기하는데 나랑 똑같이 쓴 분이 있다 있다 오케이 자 아쉽네 오까지는 맞았네요 그렇죠 너베스라고 하는 거는 긴장한 이런 식으로 해 초조한 불안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너베스 앞에는 비동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혼자 쓸 수가 없으니까 너베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don't worry about me don't worry about me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don't 보다 절대 하지마 이렇게 강조하려면 어떤 단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on't 보다 절대 never 아 좋습니다 never 이라고 하는 게 하지 말라는 느낌을 더욱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on't 에다가 never worry about me never be nervous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절대라는 거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일 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거 그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런 느낌 주면서 그거 내 잘못이기도 해 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맞추죠 왜냐하면 복습이죠 그렇죠 it's my fault 좋습니다 very nice 이거 맞추죠 했는데 it's my mistake oh I see I se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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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HEAD let's see if you get it right F-A-U-L-T 제가 미스테이크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일부로 틀리는거 보셨죠 일부로 Wonder 5 아 여기 지금 땀이 조금 속반 astral 아 근데 오늘은 오케이 it's my fault 잘못 이번에는 내 잘못이기도 해 라고 약간 바꿔서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네 지금 문장 뒤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여러분 지금 to 2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쓸까요? 2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나오고 나서 뒤에 2가 이제 커마하고 2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되는데 질문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이기도 마찬가지로 뭐이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형도 쓸 수 있게 되면 제가 평소문 안 쓰고 문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건 네 실수야.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 어떡해요? 그건 네 실수야. It's I need 주어를 너무 고민했어요. 그것은? This is 아, this 해도 돼요. 괜찮아요. It is your 실수. 미스테이. 미스테이. 근데 만약에 그건 네 실수이기도 해. 이러면 It is your 미스테이 to to 하나만 더 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한 번 해볼게요. 간호원이 영어로 뭐죠? 간호사? 널스. 널스. 널스, right?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어, 웬디도 널스야. 이러면 You know? 웬디 is 어 웬디 is a nurse too. too. 좋습니다. 질문형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너 프랑스어도 스피크하니? 어 Can you speak 프렌치 too? There you go. Can you speak Do you speak 둘 다 괜찮아요. Do you speak 프렌치 too? 이렇게 해서 질문형에도 심지어 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에 표기할 때는 Make sure you guys put a comma 꼭 넣어 주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같이 한 번 해볼게요. It's your mistake too. It's your mistake too. 웬디 is a nurse too. 웬디 is a nurse too. Do you speak 프렌치 too? Do you speak 프렌치 too? Very nice. 자, 그리고 우리 본문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It's my fault too. It's my fault too. 나의 잘못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완전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잘 됐네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훈훈하게 우리 복습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영어로 주세요. 직역을 하면 그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 뭐 의역을 하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할까요? Oh,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About 꼭 써주시고요. 자, 어 그거 내 잘못이기도 해. 네, 이렇게 한다면 It's my fault too. 그렇죠. It's my fault too. 실수를 하면 It's my mistake too. 이렇게 응용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칼만 놔서 칼 같은 대화 나눠보죠. All right. CALL! 아, 좋아요. 이거 희경 씨랑 오늘 색깔이 약간 좀 매치인데 아니요. 선생님하고 더 매치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잘 안 하나요? 좀요? 제가 야한꽁 꾸지 말라고 했죠? 그래요? 안 보여요. 머리가 가발도 잘하죠. 스피드가 잘하네요. 네, 네.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 내가 절대 풀어주나 봐라. 아주 그냥 아 희경 오늘 이렇게 되게 예쁜 옷을 입었네? 에이! 구단 말 왜 해가지고 응, 왜? I want to apologize to you, okay? It's my mistake. 100%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너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앞을 봐봐.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너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니? 너, 어, 그렇지? 다시 말해봐. I want to apologize to you. 들고, 들고. 해볼게. I want to apologize to you. 너 예쁘다. It's my mistake. 너 귀엽다. 아,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생각해보니까. Don't worry about it. It's my fault to 그래, 넌 너무 예뻐서 그게 fault라고 나 진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가지가지 귀엽던가, 예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너 너무 가지가지 하잖아. 너무 많이 했나? 아, 그래. 미안해. 아무튼 내 잘못이야. 들리니 이 소리?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리니?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천체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천체대화 주세요. 주세요.